어... 자, 지금 오직 그 자리에서 가세요! 제가 전혀 전 마음 변하는 것입니다. 이건 다 명의신 모든 분들이 정확한 동양으로 달라서 공상수위에 넣고요. 저 두세였대요. 네. 그리고, 어... 박진우 씨의 노래가 번거로우니까 아... 그때는 오늘 시작했던 방식이 있었지만 조금 더 좋아해요. 저쪽 한번도 안갔어요. 도대체이라 못보겠네요. 아, 가야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잘가겨요. 잘가겨요. 언니, 일로와요. 언니, 여기. 왠지. 왠지. 이제 여러분들의 미션을 받고 있었어 아니, 내가 이랬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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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